자 오늘 뉴스라이드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집안 사정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슈 주제로 보시죠. 자 이런 제목이 달려있네요. 쫓겨나겠네 이런 소리를 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런 이슈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저런 목소리가 나온 걸요. 자 그럼요. 다음에 준비된 영상 묶음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요. 각 정당의 대표들이 큰 선거를 졌을 때 내놓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흐른 모습들인데요.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이런 전례가 정치권에서 있었을까요. 이번에 강서국 총장 보궐선거에 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 사퇴 주장, 사퇴론이 나왔었죠. 이런 내용이 나온 가운데 어젯밤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이례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소리도 있었고요. 몇 가지 모습이 좀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좀 의원들이 다양한 얘기 나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어보실지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퇴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재들이 지도부에 향해서 쓴소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언론에서 말씀하신 분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한테 나오면 물어보세요. 대표 사퇴하면 그다음에 대안이 뭐냐. 그래서 비대위원회의 준환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대표한테 책임을 묻지 말고 단합을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단합과 분열이 아니라 지금은 변화 혁신이 우리의 화두입니다. 진지한 논의 결과 김견대표님을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의 방안을 소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의 면모일신, 통합형 당직개편, 당과 정부, 당내 소통의 강화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사퇴 주장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초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또 약간 침윤이라고 꼽힌 초선 중심으로 그게 말이 되는가, 지금 그만둔다고 수가 아니다. 이런 반발한 몫이 있었고요. 원회에서도 오늘 또 그런 설전들이 이어졌는데 윤지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당직개편, 그리고 뭔가 쇄신, 변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오늘 김철현 경헌 대통령 교수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분위기상으로 김기현 대표 사퇴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겁니까? 가라앉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우리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는데 대통령 선거나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면 지도가 보통 바로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2011년도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나 이번에처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처럼 조금 지역단위 선거일 경우에는 대표의 어떤 진퇴 여부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신뢰 여부를 보통 묻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진임을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리고 또 아마 보면 현실적인 대안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대표가 갑자기 물러날 경우에 비대위를 하게 되면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한 달여 정도 또는 두 달 정도의 비대위 구성 관련해서도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예상국회까지는 좀 마무리하고 그때까지 그리고 나면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내년 총선을 위한 총선기획단위 이렇게 총선체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을 해주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최신이라든가 이런 다른 총선 준비로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분석이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내놨는데 본인의 사퇴 얘기는 안 하고요. 총선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겁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이런 말을 꺼냈고요. 오늘도 언론 인터뷰 등 이런 형식을 통해서 비슷한 맥락을 내놓고 있는데 이겁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의 모든 것을 걸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즉 패배하면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어제 의총장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당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송의 목소리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패배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이 총선에서 내리 연패를 하게 되는. 이게 김기현 대표의 정계 은퇴와 등가적인 겁니까?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선에서 참패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계시지 않겠나. 여전히 사태 쪽으로 뭔가 좀 입장을 내고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지금 일각이지만. 김용주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한밤 의총에서 밝힌 총선에서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걸 배수진 또는 결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총선 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말이라도 저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총선에 쟤도 나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결국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김이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놓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대표라는 위상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서 간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함부로 다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일부 의원들은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중간 집단에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럼 사퇴 주장하시는 분들은 중진위원적으로 꽤 계시는데 이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의 한 분들 중에는 대통령실에 상당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선거국에 뛰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의 이해관계도 있고. 경쟁자가 그쪽에 있다? 홍문표 오늘 비롯해서 상당수 그런 부분과의 이해관계가 솔직히 있고. 또 성정상 바른말 하시는 분. 당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선수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수적으로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인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저 부분을 아무리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한다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관실적으로 실현해 놓을 수 있을지. 여전히 국민의힘의 의원,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상당수가 이 정도 봉합할 수밖에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하고 싶어도 스스로 사퇴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누구를 또 바꾸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말들은 오늘도 언론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총선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걸 선언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예컨대 만에 하나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을 때 누가 나오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라는 말이 많아야 나오면 훨씬 대통령의 입장이 더 공궁해질 것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렇다고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을 바에야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인선의 문제. 현재 임명직을 어떻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인선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번에는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는 같은 맥랑이지만 김기현 대표가 총선 지면 전개 은퇴 이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군요. 아니 전개 은퇴 얘기를 끝낼 게 아니라 차라리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총선에서 내가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험지 지역구로 가겠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좀 더 반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나누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본인의 선택처가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를 김기현 당대표 체제하에서 결정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보냈어요? 김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후보를 갖다가 당에서 만약에 후보로 선출하지 않게 되면 당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올 것이 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태우 후보에 대한 사면 복권을 후보로 뽑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기현 당대표의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도 김기현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해라. 조용히 바뀌어. 혁신 이런 얘기 하지 마. 대통령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선회 이런 요구를 한 상황인 거죠. 교훈을 찾아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김기현 당대표도 여기에 맞게 코드에 맞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본인이 불출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이 예를 들면 그런 파고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매우 유체이탈 합법을 쓰고 있어요.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쓴소리 좀 해라. 이렇게 못하게 했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고. 그게 대통령실 관계자 이불 쪽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견제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니 몰랐으면 미리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바꾸고 선거를 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는 또 국민의힘을 탓해요. 거대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결과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실이 하거나 국민의힘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잘못이 없다는 유체이탈 합법과 소위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남탑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것과 다른 방식의 혁신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건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정치를 꽤 오래 하신 분인데 정확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조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욱주 변호사.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의 공동점은 김기현 대표로서는 지금 선택지 자체가 없다 이건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소탐대시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탐대시림은 탐한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강석구청장 선거예요. 구청장 선거라고요. 그러니까 일개 지방자치단체 선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광역자치단체 선거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일개 구청장 선거를.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웅덩이가 요만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웅덩이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누가 빠졌느냐. 자기가 빠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웅덩이에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웅덩이를 크게 만든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진 것보다 웅덩이를 크게 만든 게 더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웅덩이가 작았으면 안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돼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는 여당이 빠지기가 더 쉬운 그러한 웅덩이였어요. 그런데 그거 빠질 줄 모르고 웅덩이를 크고 깊게 만들어서 거기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냐. 누가 웅덩이를 이렇게 깊게 파라고 했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가 김기현 대표라고 하면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사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사퇴를 했으면 내가 지시한 거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딱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그런 뭔가 변명할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김기현 대표 뒤에 다른 누군가가 웅덩이 깊게 파라고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다가 둘 수가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직 유지라고 하는 작은 걸 얻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땐 훨씬 더 큰 것을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사퇴론 얘기를 갖고 내부 말씀 쭉 들어봤는데 일단 뭐 글쎄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만 자꾸 그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해서 잦아들은 모양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당회의를 주재하면서 뭔가 쇄신과 관련된 무슨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극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 이것도 정영진 변호사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대통령실과 앞에 무슨 당 정도 있었는데 대통령실 얘기가 주어진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건강하게. 이 건강한 관계는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래서 건강한 게 뭐가 건강한 건가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게 건강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무엇인가.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갑을 관계예요. 위아래 관계. 위아래가 있고 갑질하고 그다음에 갑질을 당하는 의뢰 관계. 이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수직관계, 수평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왔고 건강한 관계는 사실 뭐냐 하면 부부관계도 건강한 결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남편이 와이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더 잘 되고 와이프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와이프도 잘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잘 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초초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는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니까 더 건강한 관계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내년 총선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싫은 소리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된다. 할 말은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 그런 건가? 어쨌든 잘은 모르겠는데 건강한 관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김기현 대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관계 비유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부부들끼리 살면서 이혼 생각 안 하는 부부가 있었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오늘도 또 부부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이게 오전에 김기현 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나온 말인데 오후에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이 브리핑을 통해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주례 회동에 앞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글쎄, 이게 뭐 화답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소통 얘기하지만 국민소통을 듣지만 뒤에 당정소통,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뭔가 좀 얘기 자주 하고 많이 듣고 하겠다. 이렇게 들키죠? 이렇게 읽히는데 이런 일을 꺼내왔어요. 김철원 교수. 앞서 김기현 대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더 건강한 관계, 대통령실가. 이게 하나 있었지만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도 또 밝혔어요. 무엇을 해야 당이 주도하는 모습이 명확해질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부터 당하고 대통령실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냐에 있어서 대통령실 이전에 청와대가 있었거든요. 당청 관계를 분리하는 게 좋으냐, 당청 관계를 일체하는 게 좋으냐 했는데 당청 관계가 분리가 되면 망합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일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에도 보면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첫 일성이 권위주의적인 영수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당청 분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간에 대립이 생겼어요. 당청 싸움이 된 거네요. 그래서 2004년도에 탄핵 역풍으로 과반정당학번, 열린우리당이 2007년도에 대권을 넘겨주는 대통령 선거에 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됐고요. 당청 분리가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긴 탄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국민의힘도 20대 총선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김우성 당대표 간의 당정 대립으로 인해서 그때 억새들고 나르샤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다 기곤만 기억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결속입니다. 내부 결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대통령실 간의 당정 일체에 당하는 만큼의 수평적 관계고요. 그 수평적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민심을,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민심의 경고는 지금 이번에 보면 강석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그동안 주상적으로 보였던 부동층 30%의 표심이 드러났거든요. 그중에 70% 정도, 21%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층, 중도층의 표심을 잡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김기현 체제가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 대표의 퇴진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책 쇄신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그걸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정책 쇄신에 대한 그런 드라이브를 당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정책 쇄신의 방향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기조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국면에게 비춰지고 있는 정책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이 미진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수습하고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곧 주례 회동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런 정책 쇄신 드라이브를 당에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뭐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 주도적 역할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야 이게 그거구나, 그게 아니구나를 판단했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뭔가 사태론 주장을 받은 김기현 대표. 뭔가 결기를 보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구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 좀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에는 20대, 21대 국회 재선 의원 출신의 이만희 의원입니다. 경북 영천시 청도군을 지역구하고 있고요. 재선 의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 원장에는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원 의원입니다. 전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냈습니다. 어려운 시기고요. 또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임명직 당직자 그러니까 사무총장, 부총장, 정책위의장 등등등이 오늘 새로 임명했어요. 주말 동안 사퇴를 했거든요. 그럼요. 패널분 네 분께 오늘 새 임명직 인선 평가 좀 해보는데 앞에 동그란 판넬을 제가 하나 드렸거든요. 그리고 미리 오늘 인선에 대해서 점수를 좀 써주시라고 그랬어요. 1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 정도 나는 본다. 이거입니다. 그럼 네 분 올려주세요. 앞에 가슴 쪽에다 딱 이렇게 세워주세요. 한번 써봐.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부터 4점, 8점, 6점도 있고요. 김종혁 전 의원은 복잡한 점수를 쓰셨어요. 점이 들어가는 점수인데 그러면 일단 김용주 전 의원님. 10점 만점에 6점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6점은? 뭐 대학 승적으로 보면 6점도 자신의 F입니다. 6점도 F라고요?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대학 점수로 보면 F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김기현 대표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가지는데 건강해지려면 직언도 할 수 있고 강하게 뭔가 주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인선에서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의도의 연구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성훈 의원이 지금 김성훈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 별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과거에 약간 실언 논란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가볍고 사실은 연구원장 같으면 연배나 무게감에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선거만 하더라도 만약 그 정도의 로데이터 상으로 선거가 그 정도 많이 질 것 같으면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웅덩이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켰어야죠. 그런데 거꾸로 웅덩이를 켰단 말이에요. 네. 연구원은 뭐 합니까? 그 많은 돈을 거꾸로 받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더 야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만 또 하나는 이 점수를 주는 이유는 달리 찾아봐도 다른 대안이 있었겠냐. 저 혹독한 판단인데요. 사람이 없다? 네. 다른 사람을 그 정도로 대통령과 수직적이고 건강한 관계, 또 유능한 총선을 이길 만한 그런... 또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와 합이 맞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랬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오늘 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그런데 이분이 무슨 드라마에다 이걸 좀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영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직 인사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내의 유혹처럼요. 이렇게... 아내의 유혹? 장소희 씨가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라고 믿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 변호사는 지금... 여기 잠깐 들어보세요. 김용주 전 의원님. 김용주 의원님이 6점인데 정치인 변호사가 지금 내부 중에 가장 짠 점수를 줬거든요. 4점이니까 반도 안 돼요, 점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한 득표율이에요. 득표율이요? 39점 몇 프로 그 정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점 만점으로 하면 4점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다른 인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다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핵심은 무엇이었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느냐, 자리를 유지하느냐. 그게 핵심이었지 사무총장 바뀌느냐, 정책위 의장 바뀌느냐. 인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니, 핵심은 당 대표였다는 거죠. 당 대표가 있다? 그런데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딱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점수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할은 누가 뭐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하든 누구 체제하든 간에 여당을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육할은 찍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선을 통해서 과연 찍지 않은 육할 중에 몇 퍼센트가 찍는 쪽으로 넘어왔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건 이 사할을 기준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서 6개월 동안 얼마나 더 포인트를 얻어가느냐.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6.4점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지금 8점 그다음에 특히 김종국 전원장관은 9.8점, 0.8점, 합의 10점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이거는 궁금증을 남겨두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이 국회 현장에 계시거든요. 미니 인터뷰 지금부터 좀 해볼 텐데 최용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당 사정이 좀 약간 뒤숭숭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바로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어제 저녁 늦게 그리고 밤중까지 진행이 됐던 긴급위원총회 뭐 4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알려지는데 김기현 대표 사퇴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퇴 주장은 의총장에서 소수의 목소리였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질서 있는 혁신을 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 특히나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 정치 상황에서는 솔직히 누가 당대표되든 참 돌파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번 보궐선거도 우리 당이 치른 것이고 당의 총력량을 보여준 것이지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전당대를 통해서 새롭게 당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비대위 체제라는 것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그것이 또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이 물론 이제 쇄신론 또 인적 책임론이라고도 많이 드러나왔습니다만 질서에는 혁신 결국 당대표가 정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혁신해라 이 당의 혁신과 정당의 혁신과 정치의 혁신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 경제와 민생이 닥친 굉장히 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으로 결론이 매듭지어졌습니다. 혹시 어제 의총장에서 이번 강소구총장 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구청장 선거였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너무 큰 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의원들 특히 또 당 지도부도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마곡 같은 경우 크게 이겼었는데 이번이 다시 지닌 경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심의 준음함을 이번에 깨달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준음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렇다면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따지 물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선거를 치른 우리 정당 전체가 이 선거를 그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었다. 집권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었다. 후보를 낸 뒤에 여러 상황이 어려웠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지만 불가피했는데 이걸 이제 중요한 반성의 토대로 삼아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것들은 모두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한 구청장 선거였다고 치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도 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오늘 또 보도 통해서 좀 뒤늦게 알려졌던데 어제 의총장에서 어떤 의원분이 아니 이거 송파 구청장 선거였으면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러면서 약간 얘기를 꺼내놨다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러 비유가 있었고 또 여러 입장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도 잠시 언급된 것 같기는 한데 그 자체가 전체 의총 분위기가 강서구청 선거의 의미를 절대로 폄훼하거나 그 자체를 외면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임명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 정말 지금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이 없었겠죠. 당대표로서도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는 것을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느낀다는 것이지 이 당대표로서도 이 책임을 피한다든가 이 책임에 대해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져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해체하고 또 비대위 만들고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이제부터는 우리 정당의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당정 소통 간에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더욱이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번에 표심이란 것은 어떻게 보자면 지금 경제 상황, 또 우리 민생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경제가 좋고 여러 가지가 나아진다면 표심도 또 민심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따가운 해체를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또 국내의 여건들, 특히 새로운 중동 위기로 인한 에너지 위기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격자, 또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다독거리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누가 맞더라도 아주 막증할 수밖에 없는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그 난제를 함께 해결하자. 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대표의 정치 목숨을 들겠다고 했던 만큼 그건 비단 당대표뿐 아니라 우리 당 그리고 우리 정부의 명운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비상한 각오로 혁신하고 뼈를 깎고 새롭게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그 어려운 자리를, 역할을 계속 당대표가 이어받았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의총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출연하신 패널 네 분들과 지금 오늘 있었던 당직 임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그 가운데 최용도 의원님 연계해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패널분들 의견 중에서 일부가 나왔는데 오늘 당직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일단 글쎄요. 호의적인 평가, 약간 비판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어제 당직 인선의 원칙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수도권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도권의 민심을 정말 우리가 충실히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위주로 진영을 짜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선의 정책위 의장으로 유희동 의원을 수도권의 대표적 의원이죠. 특히나 굉장히 선거 때마다 어려운 우리 지역으로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3선을 하신 유희동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모셨고요. 또 의정부 이쪽 지역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김성은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아서 김성은 의원은 사실은 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필요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분석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요. 사무총장이 이제 TK 출신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공직의 대부분은 경기를 세웠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직을 하셨다는 사실을 좀 유명하게 보셔야 되고 또 사무총장은 사실은 당의 살림과 당의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의 그런 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세 사무총장의 경우는 당내에서 굉장히 두루 원만하고 굉장히 품성이 좋은 분으로 평이 나있기 때문에 그런 당내의 여러 평판도 반영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수도권 민심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공직 경험 경기지방경찰청장했다는 것도 하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지금 사실 당이 좀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이윤석 전 대표 약간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이윤석 전 대표는 오늘 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뉴스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뉴스 같이 뉴스에 주목을 받았는데 당내에서는 두 분들도 좀 자중하시고 이 사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기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또 두 분도 이제 뉴스에서 그만큼 수로 주고받은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확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우리 당으로서는 당대표도 하셨고 또 당에서 우리 당에 우리 공동, 우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중요한 분이지만큼 그런 역할에 대해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사안도 아니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를 당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었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평가하다 말았죠? 평가 아까 두 분 안 하셨는데 들고 계세요. 아까 두 분 하셨고 두 분 안 하셨는데 이거 평가하실 때 다음 걸 좀 보여드린 다음에 평가 얘기 좀 들어보려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뒀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오늘 인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조수진 최고위원의 핸드폰에 저 문자가 카메라를 잡힌 거예요. 언론 카메라에.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일단 인선이 누가 누가 되고 누가 누가 이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여기에서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받은 문자에는 사무총장의 박대출 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만희 형이 됐잖아요. 이게 약간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고요. 그런데 밑에 이 문자와 관련해서 보내신 분의 글인데 황당하네. 그러니까 저 인선에 대해서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거 연기하자고 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저 문자를 쫓겨나겠네 이 문자 보시는 분 있죠. 지금 방금 속보들어왔는데 이거 여의도연구원 관계자거든요. 사임하셨다고 그러네요.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또 부담감을 느끼고 사퇴를 하셨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일단 김철현 교수님. 8점 의미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왜 박대출 의원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까? 이게 막판에 바뀐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 뭐 거꾸로 얘기하면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정책의 의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의 의장을 해서 인명적인 일괄 사퇴한 마당에 다시 살림을 맡기는 사무총장의 정책을 맡기기에는. 그런데 저 명단이 먼저 본 거 보니까 거론은 되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가 막판에 바뀐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어느 정도 가닥을 하다가 또 그게 공개된 일기도잖아요. 아마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직전에 정책의 의장을 했던 분을 다시 사무총장으로. 그분만 제 신임에 한다는 것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우리 의원 원장, 부원장처럼 결국은 본인이 김기현 쫓겨나게 했다가 본인이 쫓겨나게 된 건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평론가적인 이런 입장들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렵게 어렵게 이제 수습이 됐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2기가 출범하고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핵심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과 대통령 씨를 함께 가야 됩니다. 당과 대통령 씨를 서로 맞서게 되면 내년 총선을 해볼 것도 없이 망하라거든요. 당과 대통령 씨를 함께 가는 과정에 이번에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그 민신부의 경고를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좀 전진비치를 냈고.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계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 의미도 가지고. 또 여의도 의원 원장 그동안 초선에 맡아오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은 의원이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런 건 중요한 건 올려주면서 이번 강서구 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의 미스 또는 선거 판서에 대한 충본하지 못한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보호하게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어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김희지 의원을 지명적 최고위원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과 대통령실의 계속적으로 건전한 소통관계를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그런 과거 역할을 또 이만희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부분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조금 절중점을 찾은 그런 인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당대표도 영남 그리고 사무총장도 영남 또 원내대표 영남이라는 영남권 1세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한계점이 남아 있는데. 지난 총선 때 워낙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점수가 지금 4점 가장 낮고요. 6점, 8점 짝수로 올라갑니다. 지금요. 마지막으로 김정혁 전원인정관은 점수를 두 개 쓰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윤 대통령과 수도권 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이번 어떤 당 개편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형 지지율을 수련된 선거다.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층이 민주당 후보에게 그 정도 투표를 한 거이고 반대인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후보 같은 경우 후보로 될 수 있었던, 김태우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대통령이 사범 복권하면서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의 최대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현 체제는 국정운영 상향을 제가 보다 유지한다라고 하는 기본 골간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생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 정도의 어떤 당 지도부의 교체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대통령이 통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으로 저는 이번 당 지도부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무총장, 조직 부총장, 전략기획 부총장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로 선거를 타고는 어떤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이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윤 라인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립감은 강할 거다.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러면 이럴수록 반대로 내년 4월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형태라든지 국회에 진출하고 싶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에서 줄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능성이 줄다고 판단을 들었을 때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쌍방이 어떤 서로 예를 들면 아주 대립되는 위치와 구조에 가 있는 상황이다. 이걸 갖다가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소위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당 지도부의 교체였어야 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쓰신 점수는 뭡니까, 그럼? 아까 9.8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2% 부족한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9.8점 정도 줄 거다. 0.2%가 부족한 거고요. 그런데 수도권은 0.2%를 줄 거다. 수도권에서 신락 같은 가능성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국민들이 판단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점수 반응을 저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분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집안 사정 여기저기 좀 알아봤고요. 아까 최영두 의원 미니 인터뷰 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데 그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눈물 뚝뚝 이준석. 정치 기계인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치인데 기계인간? 그러면 정치를 잘하는 기계인간?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국회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얘기를 쏟아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사람 뒤에 숨지 않는다는 더 박스탑스 히어,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저러고 눈물을 흥는데 혹시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막 팔로 눈물을 훔치고 이런 장면까지 오늘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준비되면 좀 전해 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에 저렇게 얘기하고 눈물을 우는 장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도 그때 당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잖아요. 당시에도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오늘 윤석 대표가 회견하면서 뭔가 눈물을 저렇게 흘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안경도 벗고 저게 눈도 닦고 눈물 닦고 졸었거든요. 김영주 전 의원님. 작년 8월도 눈물 오늘도 눈물. 이게 작년의 눈물과 오늘의 눈물은 좀 다른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는 겁니까? 나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줬으면 오늘날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처럼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당을 생각하면서 당을 위해 우는 겁니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겁니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상병 이야기 나왔을 때 특히 젊은 세대들의 투표 결과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러나는. 특히 마곡이라는 곳이 3, 40대가 많은 곳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 젊은 층의 우리 정당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놨고 지지율을 높여놨는데 니네들이 다 까먹고 있어. 그걸 생각하니? 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최상병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했던 젊은이들의 우여곡절 이 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발이 묶여있다. 나를 굉장히 당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최근에도 굉장히 강하게 붙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강하게 붙지만 나는 매우 인간적이고 여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굉장히 심오하고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윤석 대표의 저 눈물의 회견에 대해서 요즘에 사이 안 좋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윤석 대표 제명한다고 매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한 악마의 눈물쇼 제명 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깨가 뻔히고요 본인의 제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악마의 눈물쇼다 잔깨 뻔히 보인다 이렇게 또 혹평을 내놓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평론을 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와의 요즘 안철수 대표와 싸움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응석바디로 보던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분은 정치에 아주 특화된 정치 기계인간인데 그렇게 봐서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제대로 보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기계인간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 같습니까? 글쎄요. 아주 참신한 표현이다. 기계처럼 아주 그냥 오차 없이 바로 뭘 한다는 겁니까? 정치에 몰두하는 정치에 특화된 정치에 오리엔티드 된 그런 정도로 생각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대적이 안 된다 이 뜻으로 쓴 겁니까? 아니죠. 그냥 계속 정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뜬금없이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가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직 징계 중이지 않습니까? 당원권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징계 중이면 자숙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징계인데 이렇게까지 막 이런저런 소동을 갖다 일으키더니 기자회견까지 하는 게 좀 이상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까지 이렇게 팔꿈치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게 울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오히려 저런 눈물을 보일 거면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당대표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생뚱맞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울기 전에 안철수 의원하고 뭐 이상하게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말고 울지 말고 그렇게 그냥 자숙하고 있는 것이 그게 본인한테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신원 교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눈물 뚝뚝 흘린 이 회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향해서 걱정을 바꿔라 이렇게 순서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오늘 뭐 골자는 그거였어요. 내용의 골자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강성구청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작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일반 평론가처럼 18%가 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동층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직 당대표조차도 잘못된 공천이라고 하는 후보, 잘못된 후보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층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듣고 거기에도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그것이 설령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민주화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경서를 통해서 된 후보라면 당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끝까지 그 후보는 잘못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그랬지 않느냐 이래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당원들이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의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고 안철수 의원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많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좀 뜬금없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적 포서를 깔고 있다고 봐요. 어떤 부속으로 보입니까? 저게는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선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더 이상 무언 수행하지 말고 함께 동행하자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본인이 나중에 내년 총선 앞두고 모조 결단을 할 수 있는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 이래 보고요. 그럼 아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비판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 무슨 탈당의 명분 이거를 공감하십니까?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포석을 위한 결단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부분이 어제 보면 페북에 내일 모레 대구로 간다고 했거든요. 대구로 가면 거기에는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는 지난 침입 때 또 만났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입니다. 나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내놨어요. 굉장히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도 조금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대구에서 당사인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결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특히 자기의 선소리와 전혀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구라는 정치적 고향에 가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치 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김재원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 기계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연계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저 오늘 눈물의 회견은 포석이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안철수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어요. 덜 짓겠거든요. 여기서 안철수 의원은 제명 얘기 또 강하게 꺼내놨습니다. 일단 그거 내용이 있고요. 그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뒤에 회견했잖아요. 반응도 나왔거든요. 붙였습니다.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의 입문에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윤리위 제조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학습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환각상태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겠구나. 가장 나쁜 거 배운 거죠. 박근혜 때 유승민 때리니까 잘 되더라 이런 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준석 때리니까 재미 보더라 이런 거 배운 거죠.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그 나이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나이 60에 드디어 새로운 길을 깨달아서 이쪽 길로 가야지 해서 가신다 그러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궐선거 패배하고 그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 두 분 사이에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하거나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당을 쇄신할지에 대해서 다들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지혁 전 행정판은 제3자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저 소속 때문에 다르시잖아요.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제명 주장이 돼서 그냥 일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건데 그런데 계속 이준석 몰아내겠다고 안철수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속내입니까? 안철수 의원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되는 집안이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안 되는 집안들이.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왜 제명 얘기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거명까지 받아서 오늘 재수한다고 해서 오늘.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 맥락을 보면 그냥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이 와서 XX하고 자빠졌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한 건데 그걸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제명을 하는 정당이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그 말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악연의 폭발이다. 악연의 폭발. 제가 볼 때 무슨 정치적 계산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것이 감정이 폭발한 거고요. 본인에 대한 또 나름대로 비판이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걸 또 전가하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당대표가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논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를 들면 아픈 상처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면 저런 분들한테 정치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감정을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보면 대통령 따라 하시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유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한 얘기는 사실인 거잖아요. 옛날에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처럼 사실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토론이 가능한데 쌍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말상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참 앞으로 국민의힘 피곤할 것 같아요. 이 두 분 때문에. 이 사람 한 번도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지옥 전원장관이 여기 뉴스라이더 과거부터 쭉 출연을 하셨는데 한 두 달, 제 달 전까지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저런 얘기를 꽉 끌어주시면 다른 의원 패널분들이 말씀하시면 막 이렇게 저으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입장이에요, 지금요, 말씀을. 상황이 변했습니다. 집안이 저렇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최용두 의원도 좀 걱정을 했죠. 지금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주제에 하나 잡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 끝났고요. 병원에서 퇴원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당 업무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모습이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뿅 저렇뿅 얘기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선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에 짐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날짜를 정확하게 점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건강 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뭐 언제라도 당분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게 대표님 의지인데 현재 건강 상태 그만큼 따라와주지 못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이에요. 날짜를, 복귀 날짜를. 그런데 단식 중단한 이후에 날짜가 꽤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건데 9월 18일 입원을 했죠, 단식 중에. 그리고 23일에 단식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중단 선언을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단식 중단이 됐는데 그리고는요, 며칠 지나서 영장실지심사를 받아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 6일에 재판 출석 한 번 했고요. 당시에, 좀 짧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국회로 와서 표결에 임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9일에 방금 봤던 지원 유세에 나갔고요. 그런데 지난 13일에는 재판에 불출석 그리고 국정감사에도 안 나왔어요. 당시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을 못 나간다는 이유를 다뤘지만 실제 국감장에도 안 나왔거든요. 불출석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중단 이후 날짜가 꽤 많이 지난 상황이에요, 보름 이상. 김용진 전 의원님. 이거 복귀를 아직 모르겠다는데 정말 건강 탓입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고민이 끝나지 않아서 모습을 안 보이는 겁니까? 고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형식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면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재판의 결과 자체가 검찰에 재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쪼개기로 더 많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더 전략적으로 검찰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실제적으로 본인은 알 거예요. 훨씬 더 사버리스크가 전혀 기각 이후에 줄어든 것이 아니다.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직면하고 있다는 느낌의 어떤 심리적, 육체적인 어떤 데미지보다 심리적 데미지를 지금 잇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약간 그거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한 충격, 그 준비를... 대응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국감 때문에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 모를 것처럼 보이는데 국감이 안 왔다.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둘러대야 됩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귀를 바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국감이 온다고 했는데 오는 도중에... 재판도 못 가고. 재판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왜 당무는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재판을 더 연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준 지원님, 또 이 말씀하셔서 당내 강성 지지층들한테 문자 받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이런 예리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욱신 변호사, 보니까 오는 17일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이더군요. 그런데 이 날을 재판을 출석을 할까요? 해야죠. 해야 되는 날입니까?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부터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재판이 있어요. 매주 화금.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었는데 원래 담당 재판장이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손 들었어요. 금요일 날 재판 또 있는데요. 무슨 재판이요? 공직선거법 재판. 겹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격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장동도 금요일은 격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한 주는 대장동, 한 주는 공직선거법 이렇게 하고요. 화요일은 무조건 대장동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2번만 피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일인데 내일이에요. 그럼 거기 나올 거다. 나와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큰 딜이 있어도 재판 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어디 아프다고 해서 재판 빠졌습니까? 아파도 나가야 되는 게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농락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은 무조건 6개월 내에 끝나도록 공직선거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개월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면 8월 25일이에요. 그다음에 10월 27일에 하는 거니까 무조건 6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 재판을 2개월이나 그냥 잘라먹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죄든 무죄든 어쨌든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왜 자꾸 이렇게 재판을 끌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본인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17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기점으로 당직, 당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정치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에 계신 한 분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관련된 얘기를 좀 전망을 꺼려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험지 출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현욱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런데 적정치가 않아요. 선거를 치러야 될 대표가 험지 출마에서 불출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선수를 국회의원 선수를 쌓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여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총선 때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럼 네 분께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이재명 대표 총선 때 아예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 그런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X를 들어주세요. X 전원 X군요. 전원 X 그러면 일단 김철용 교수님 그리고 김종국 전원 행정관께 제가 한 1분씩 드릴게요. 왜 X를 그러셨는지 이유를 좀 대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 보전 과제는 2027년도 대권이거든요.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어쨌든 총선의 공천권 행사에서 당내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97년도에 보면 과거에 여당의 후보 대권 후보로서 나온 경우가 나와서 징계가 3번이 있는데 그중에 97년도 유해창 후보하고 2002년도 정동영 후보 이번엔 이재명 후보 3번이거든요. 그중에서 유해창 후보는 두 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도전할 때 보면 97년도에 지고 98년도에 당권을 잡아서 2000년도 16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2002년도도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도 97년도 유해창 모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내년에 어쨌든 총선의 공천권 행사하고 그 지분을 갖고 와서 2027년도 대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무조건 원내에 진입하고 공천권 행사하고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는 거죠. 김정은 국정원 선정관도 그럴 리는 없다, 불출마 리는 없다. 제가 또 앞으로 6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또 지금부터 험지 출마해라, 출마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정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결정은 당원 또는 지지층,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묻고 묻는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미리부터 내부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략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제인 당시 옛날 후보 같은 경우는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강력한 지도부 또는 리더를 가지고 대통령에 맞서서 야당이 싸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 거죠. 지금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60% 정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이끌어 나갔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총선 이후에도 유사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력한 리더를 통해서 당의 대응 체계를 튼튼히 만들어서 가는 게 상식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갑자기 다른 분들은 매우 예를 들면 이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어떤 라이브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략적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재성 전 수석이 라이브하거나 정략적 판단을 하는 셈이 된다고 분석이 되는데 두 분 많이 들었고요. 김용준 전 의원님께는 어차피 X를 고르셨으니까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데 혹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시는 분인데 거길 떠나서 민주당의 험지로 지역구를 골라갈 가능성 또는 비례대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체를 총괄해 가는데 있어서 비례대표, 옛날에 당의 과거 총재 시절에는 비례대표를 다 끝부분 한 10번, 20번 이렇게도 하셔서 나를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험지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을 다시 달아야 된다.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원천적으로 만약에 선거법 재판이나 위정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출마를 못할 수는 있어요. 원천적으로. 그러나 만약 출마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판이 수년되거나 무죄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연장해가는 방법은 어쨌든 국회에 다시 입수하는 길밖에 저는 없어 보입니다. 네 분 다 또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럼 최재성 전 주석은 무슨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재욱 전 의원님과는 순진, 나이브 약간 이렇게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볼까요?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을 조금 정리해놓은 건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사실 지금 적혀 있는 세 가지 혐의가 최근에 구성영장 청구소에 들어있던 혐의였는데 기각이 된 이후에 백현동 특혜 의혹 그다음에 오늘 위중교사 혐의도 오늘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남은 건 대북선거 이른바 쌍방울 관련된 건데 이거는 보완수사 지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이송이 됐고요. 역시민호사께 짧게.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성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쌍방울 관련해서는요. 그건 살아있습니까? 재청구할 가능성이 한 반반은 된다라고 저는. 반반은 남아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체포영장 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그게 있거든요. 명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구속 기소한 게 아니고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박영수 특검도 영장 기각됐다가 재청구해서 구속해놨고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도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그런데 재차 영장 청구해서 구속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그때 유창훈 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명확하게 워딩이 되어 있고요. 백현동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소명이 상당히 되어 있다. 쌍방울에 대해서만 무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보강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한번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해보겠다.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당대표고 그러니까 확률이 50%로 줄어든 거지. 만약에 곽상도 전 의원같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0% 영장 재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했었을 겁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이것도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요. 요새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그리고 각 시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있는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뭔가 좀 조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뭔가 조금 가능한 뭔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받았었는데 오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역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 또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매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분들의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훈이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죄과도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굳이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적인 인물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재난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서는 수평적 기관관의 통제 권한을 시장지사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시면 최근에 약간 정부의 기조와는 약간 다른 결의 설명. 그리고 약간 정부 쪽을 지적하는 목소리 오늘 좀 들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오늘 오세훈 시장이 평가도 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 투쟁에서 벌어나 애민 정치 복귀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진다. 방향 제시까지 했거든요. 김철원 교수님. 오세훈 시장이 약간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있는 겁니까? 원래 이제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하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냥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정치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홍범도 장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혀 편매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부분의 공적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를 하자는 의미고요. 단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고대 어떤 정부적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렇게 이제 좀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면서 나름대로 조금 어떤 다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은 조금씩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읽힙니까?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패북을 하고 있고. 그냥 즉각 반응이죠, 뭐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하고 확실하게 대립을 세우고 최근에는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예술의 전당을 방문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대중 정치인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너무 조금 서울시장에만 집중하고 너무 그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정치적 발언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면서 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 정도는 툭 던져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께서 내리신 지시를 아주 잘 따른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모범사례? 이번 선거의 교훈을 따라라. 이번 선거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강서구에 가보니까 야, 김태우 때문에 이 선거가 생겼는데 김태우 내보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젊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가 있어야 된대요. 지금 현재 이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극우 계열로 가고 이념지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홍본부 장군의 부분에 대해서 중도가 생각하는 만큼. 그게 뭐 문제야? 라고 하는 정말 공과 가가 있는 것을 인정해 주면 될 부분인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굳이 옮겨가는 이야기를 대통령과 뉴라이트와 거구파들이 국민의힘에서 가져간다. 그 이미지로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친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이기. 본인 스스로도 중도를 끌어안아야 되는. 결국에는 자기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기 당이 최소한 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중도를 장악해야 된다. 중도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비상식적인 공천을 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공천을 해놓고도 질 줄 알면서 더 판을 키우는 바보 같은 짓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중심을 잡아가고. 시대의 흐름은 한동훈 혹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대선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권능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나야 있는 거지. 그냥 인기가 있다.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훅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놓은 걸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또 곁들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권 주제 쭉 이어갔고요. 다음은요. 지금 가자지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곧 들어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가자지고 점령하면 이건 실수다. 이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꺼내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생각이 다른 건가요? 아무튼 이런 주제가 좀 잡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들 들어왔습니다. 저번에는 아마 단기 체육자들 들어왔는데 이번에 교민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인도 많이 같이 탑승을 했다고 그러네요. 영상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견제 교민 중에서 외국이나 결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모셔왔고요. 그리고 자리가 좀 남아서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도 한 51명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일단 고맙다는 반응이 좀 나왔어요. 이거에서 일본 입장인데. 그런데 일본의 누리꾼들, 일본 국민들 반응인데. 역시 한국은 그릇이 다르다. 그럼 일본 같았으면 안 태워준다 이거 뜻입니까? 그러니까 51명 목숨 구했다, 한국이. 경위를 피한다. 이런 고맙다는 표현이 일단 있어요.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일본 정부도 뭔가 이스라엘에서 두바이로 탈출하는 분들. 전세기 탑승하는데 이걸 전세기를 좀 띄워줬나 봐요.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한 30만 원씩 내세요. 전세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꽁짜 아니었습니까? 다 무력 탑승으로?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훨씬 길이도. 그렇죠. 길이도 큰 거. 지역주민 변호사. 일본은 장흥민 철수하는데 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일본은요. 제가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나라예요. 저것도 매뉴얼이다 그러면. 아마 비슷한 매뉴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세기 띄우니까 비용은 치러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를 태운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게 장점도 있기는 있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 무슨 매뉴얼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에도 그때도 매뉴얼대로 했대요. 쓰나미가 막 몰아치고 그런 데에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는 게 또 장점인데. 우리는 또 급하면 빨리빨리 하죠. 그런데 또 이게 어떤 경우에는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매뉴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두바이까지 가는데 3만 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비싼데요. 그런데 서울까지 왔으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만 엔 받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한 51명 이렇게 구했다고 하니까. 한 일본 돈으로 한 5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우리도 돈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즉각 즉각 이렇게 통 크게 딱 했잖아요. 그 5천만 원에 1만 배의 효과는 제가 봤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 생명 앞에 무슨 국적이며 뭐며 그게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모가드 이슈라는 영화가 봤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하고 같이 이탈리아 비행기 타고 탈출하지 않았나. 그런가요?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다른 나라 비행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굉장히 잘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비는 자리인데 외국인들 사세요. 이렇게 돼서 상황이 됐다 그러는데. 전 세계를 또 짧게 두바이 가는데 돈을 또 한 30만 원씩 받는 일본 매뉴얼 때문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융통성 없는 매뉴얼.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자지국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이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또 이란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상의 일상은 개수와의 경우가 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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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위보는 것 dura.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지상군을 벌여서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뭐 뭐 임박했다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나왔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한다면 이건 큰 실수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고 총리 입장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실수다 니네 이런 거 약간 견고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자 이유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나 연구소 영국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현도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계속 알리고 있고 곧 들어간다 그러니 피하세요 이런 상황인데 막상 유일한 피나처인 이집트는 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안 받겠다 못 받겠다 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집트가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국 내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70 80년대에 아이 조금 낳기 운동하는 것처럼 그걸 하고 있는 나라인데 적어도 100만 원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가저지구에 사는 사람이 200만이 다르는데요 그렇습니까 일단 자국에 굉장한 문제가 많고요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요 부담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가저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 그러면 가저 사람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 땅이 누굽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께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또 이스라엘 점령하면 또 이집트가 불편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은 아니 그것보다도 이집트는 이스라엘 말고 평화를 했으니까 뭐 그렇긴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는 게 아랍 사람들의 일종의 커다란 뭐 겉으로 부정하지 않는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약속이 하나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아랍 국가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이집트가 그럴 욕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들려온 소식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오늘 가자지구 남쪽에서 뭐 휴전을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금 어떤 나라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가지고 지상전을 벌이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만약에 그 하마스가 와서 사살을 한 사람들이 민간인만 아니라면 이스라엘도 자국매 군인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서라도 참겠는데 막상 딱 우리도 생각해보면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 주민들 군인도 아니고 일반 시민을 천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면 우리 정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참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자니 이스라엘 국민들이 눈에 걸리고 들어가자니 지금 밖에서 압력이 너무 세고 지금 사실 이스라엘 정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이 들어간다 이 얘기 나오는 와중에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구축해온 땅굴 이걸 좀 파괴해서 가는 거 아니냐 땅굴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자신들의 거주지를요 외부로 해놓으면 폭격에 금방 노출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땅굴에 깊숙한 곳에 곳곳에 마치 우리 지하철을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서 지금 다 자기 숨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은신철을 만든 겁니까 네 은신철을 땅굴로 그렇죠 은신철이면 거기서 무기도 저장해놓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도요 들어가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전을 해야 되고 시가전은 어디쯤에서 땅굴이 있어서 마치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어떻게 해서 땅굴을 다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마만큼 팠는지를 모르니까요 음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앞서 인터뷰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어떤 경고성 얘기를 꺼냈는데 이스라엘이 이 경고성 발언을 받아들일까요 점령이라는 것은 명백한 얘기입니다 점령은 어떤 나라도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도 굉장한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점령한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군대를 주둔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전에 이미 이게 힘들어서 군대를 다 철수하고 다 넘기고 나온 건데 다시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점령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는 점령하지 말아라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시는 미국은 속내는 말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니 미스라엘도 하는 얘기가 미국도 9.11 때 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9.11이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까 미국도 사실은 들어가질 않기를 바라는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점령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령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지금 이스라엘에 하는 얘기는 전쟁 규칙을 지키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도 규칙이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쪽이 3명 죽었으면 상대방 3명만 하지 그걸 10배 100배로 하지 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과도하게 해서 긴장을 더 고조시켜서 지역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우리 미국도 좀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하마스의 배우로 알려진 국가가 이란 아닙니까 이란이 이 사안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도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군대군 국가 대 국가로는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 지역의 파멸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효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 다만 이란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시 강조하는 것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지고 지상군 투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란과 확전이 된다면 그건 이란과의 확전이 아니라 이란은 굳이 자국 내 군대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주변에 이란 편을 들 수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가진 적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 전부 다 이란의 친우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죠 지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 모두가 주저한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다른 건 말아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 하고 싶은 건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만들었던 총사령관을 제거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분을 풀릴 수는 있어요 물론 1,400명에 가까운 정말 무고한 시민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거는 두고두고 어떻게 해서는 갖고 싶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전장의 불바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세웠던 인물들을 직접 암살하는 작전은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최소한의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로서는 수계만 제거한다면 어느 정도 다시 잠잠해지고 해결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수계를 제거하고 하마스는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하마스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서 하마스가 어느 정도 괴멸될 수 있는 상태까지만 된다면 물론 하마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제2의 제3의 하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나연구소 연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뭔가 설명했었는데 땅굴이 김용주 의원님 땅굴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었네요 사실은 북한의 기술을 많이 활용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하철 들어가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게잘된 그렇죠 깊다고 그러죠 그런 북한도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무기체계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 트럼프는 아예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확전은 자제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인데 거기도 지금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죠 국내상 뭔가 할 일 많은데 이런 거 안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